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 주시면 전무가 분들께서 포트에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양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달러와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매일 새로운 레벨로 진입 중입니다. 오늘 장중 1375원을 터치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부담의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2700선이 무너진 반면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로 86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속에 다음 주 부상할 주도주는 누가 될까요? 투데이 양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계속해서 침해를 입고 있는 alongside 코스피는 4200선을 맛볼 거래요. 중간장에 가중인 방식 잔이로 연기선을 향상될 수 있는 방식인데 그 다음 주 부담이 있습니다. 비행선을 연기선에 강조하거나 부담이 합니다. 이렇게 꽃을 향상됩니다. 가장 많이 때 화면을 투데이 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약바이오, 해외시장 기대업입니다. 세트리온이 진펜트라에 이어 유플라이마도 미국 3대 처방약 급여관리 회사 중 한 곳에 처방집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편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미국 암학회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혁신 신약 역량을 뽐내며 글로벌 빅파마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바이오SR&D에 2조 원을 투입해 적극적인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환경 원픽은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제약 바이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소 안정감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늘 대장주였던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 제약 등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이제 다시 본격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우리가 거시 환경 안에서는 지금 미국의 10연물 국채 같은 경우가 4.5%를 넘어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여기 더해져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신흥국 시장에 부담을 줄 만큼 레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종목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으로 확산을 하기보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시기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멘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에 유럽 9개국 승인이 나타났고 여기 더해져서 미국의 승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 SC 누적 매출 같은 경우를 감안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허드를 넘어서면 마일스톤을 수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기업 다 공통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예년과는 다르게 증대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종목으로의 확산보다는 개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 제약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셀트리온도 잇따라 좋은 소식을 내놓으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시장 확장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기대되는 이익 상승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급여 등재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 초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형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의 등재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체크할 필요가 있겠어요. 미국 매출은 이 부분이 통과가 등재가 되었을 때 기본 5천억 원 정도가 추정이 가능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4천억 원의 매출이 추가로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의 기본적인 매출 체력에서 한 9천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좀 더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퍼, 드린 요인처럼 급여 관리 업체 등재가 나타난다고 하면 미국 외의 국가 같은 경우도 이제는 확산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9천억 원의 매출이 기본적으로 더해질 수 있는 구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바이오를 주도했던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 지역이 오늘 동반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5월 MSCR 편입 기대감으로 또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다시 대장조로서 이끌어줄지 아니면 알테오젠만 가는 그런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보통 학회가 있을 때 제약 관료주들은 반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 같은 경우는 보통 전임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임상과 관련된 물질의 진행 정도를 내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회 같은 경우의 특성은 관련해서 일정 같은 경우를 대입해서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그리고 나서는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임상 3상을 통과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입해서 이런 식의 수급 푸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로열티 구조의 계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C 제형 같은 경우는 단순히 키트루다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에너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형의 확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는 키트루다 부분에 로열티 매출에 더해져서 다른 물질 같은 경우도 그와 유사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테오젠 중심으로 우선은 종목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삼천당 제약이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천당 제약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두고서 한국 업체 내에서도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삼천당 제약의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게 13조 원의 기본적인 시장 안에서 유럽 9개국 같은 경우에 계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까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총 매출 기준의 55%를 수치해가는 구조입니다. 기업에 유리하게 계약까지도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나오는 매출 체력에서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 체력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보더라도 크게 비싸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이 뛰어들 수 있는 구조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나눠먹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기보다 특정 물질을 놓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특성으로 시장이 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와 관련된 물질 같은 경우가 의미가 없어지는 구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라고 하면 단가 같은 경우가 과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부분의 계약이 나타나더라도 큰 효용은 없을 겁니다. 다만 현재 초기의 시장 구조로 넘어가는 상황 안에서는 이런 부분의 이슈 같은 경우는 제기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정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수록 수혜를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올해 해외 시장 성장 기대감도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해외 확장성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거를 확인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마진 개런티 자체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시장 선점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시밀러의 전환이 나타났을 때 그때 먼저 시장을 선점해가는 기업 같은 경우가 수혜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통 꿈과 희망을 안고 주가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임상의 진행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지금은 트렌드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익률 측면에서 기업 가치 같은 경우를 합리적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대입을 해봤을 때 상대적인 평가가 절화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의 상승폭이 강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먼저 선점할수록 유리한 구조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미국 암학회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열렸는데요. 여기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한국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암학회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는 아스코, 에스모도 5월 또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약 관련해서는 주요 업체들이 어떤 기술력과 임상 일정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파이프라인의 발표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진행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그런데 이 기간 같은 경우의 경과가 보통 3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R&D 비용 같은 경우도 임상이 진행될수록 한 2배 정도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된 학회 스케줄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로 그다음에 일정을 대입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제 일정이 진행되기 이전까지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작년은 GI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비슷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 보니까 해당 관련해서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이성홍 의사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단형코 알테오젠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수급적으로도 MSCI 편입 요건에 충족이 됐고요. 오늘 기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기존에 진행될 수 있는 테르가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물질에 대한 부분의 진행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더욱더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FDA 신약 승인 신청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마일스톤 같은 경우가 5,600억대가 추가가 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매출에 대한 증가도 올해 내년에 나타날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더해져서 상업 판매에 대한 로열티는 별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티트루도와 관련된 부분에 매출이 증대될수록 특정 허들이 넘어서면 로열티를 수치하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영은 내년 내후년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래가치를 현재로 이렇게 땡겨오고 평가를 해봤을 때 지금은 여기에서 상승 여력은 기본으로 50%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좋고 하반기에 FDA 신약 신청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는 알테오젠을 유망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투데이 환경 원픽은 이성홍 의사의 원픽 알테오젠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별 파이프라인과 성장성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 시간입니다. 월요일 주요 일정을 먼저 볼 텐데요. 과기부가 사이버보안펀드 투자 운용사를 15일부터 30일까지 공식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3월 소매 판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15일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다음 주 승부처 함께할 두 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그리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일정 살펴봤는데요. 사이버보안 전용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운영사가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 본격 투자가 발생이 되는 건지, 그리고 사이버보안 시장의 확장성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에 도움이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이버보안 펀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최초 사이버보안 전용펀드 조성이 되는데, 2027년까지 민간합동으로 1,300규모 펀드 조성이 될 것이고요. 여기 사이버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주로 기업 인사병 M&A에 50%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사이버보안 분야 모태펀드, 올해 2차 정치 출자 공고를 3월 6일로 해서 운영사를 모집을 하고 있어서, 이달 말까지 모집 공고를 할 것이고, 출자 기관은 정부가 10개 정도 됩니다. 중소 벤처 기업부라든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10개의 출자 기관들이 있고, 여기서 모태펀드를 만들게 되면 민간 출자자,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이 출자를 하게 돼서, 모태 출자 자펀드를 만들게 되죠. 여기서 민간 벤처 캐피털들을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고요. 올해 정부가 200억을 출자를 해서 총 400규모로 펀드를 조성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까지 1,300억 규모 이상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 출자 참여를 위해서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 실적이 40% 이상이거나,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인수합병 쪽에 투자할 경우에 성과보수를 지급하거나, 손실보상이라든가 초과 수익을 이전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형태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보안 기업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도 사실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국내 보안 기업들의 주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자금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국내 보안 기업들이 열악하지만, 향후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보안 전형 펀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쪽 분야가 개별 종목들의 시총 비중도 좀 낮고요. 그리고 종목도도 좀 낮아가지고,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초기 성장 구간인데요. 이럴 때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곽영원 대표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이 좀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무려 55%나 하락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샌즈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샌즈랩이라는 종목은요, 신규 상장 후에 65% 넘게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와서 55%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12,45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CTI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요, 오픈 AI, GPT 스토어, CTI 분야에 최초로 입점하고, 매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회사의 데이터 세트는 구독 기반으로 해서 과금되어,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이 확대되는 것으로 점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과 협력해서 해외 매출 증대에, 지금 심의를 기울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과 연결된 해커들이, 양국의 정치인과 기업을 공격했다고 보고를 했고요. 여기에 의심되는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7명의 개인을 APT 31 해킹그룹의 1원으로 기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APT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안 쪽이겠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기업 이미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빠져있고, 바닷건에서 우리가 좀 모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성과가 미래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같은 시간에,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었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샌즈랩을 가져오셨는데, 그때보다 이번 주에 한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증은 없다라고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65%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까 55%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올랐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1위, 1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소매 판매 시장 영향력은 부장님,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매 판매 지표라는 게, 미국 실물 경제의 3번의 1을 차지하는 버팀목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경기 흐름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3월 달쯤에 발표가 될 건데, 최근에 미국 PPI는 어제도 보신 것처럼 2개월 연속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CPI는 4개월 연속 예상치를 상회를 한 상태라서, 만약에 너무 예상치를 이번에 상회할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상당히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좀 여팔이 클 것이고요. 완만한 소비 둔화는 결국에는 물가라든가 금리 하박을 제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후퇴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소매 판매 지표도 너무 좋게 나온다 싶을 때는 시장에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0.8% 전월 대비 둔화에서 1.2% 감소로 하향 조정되면서 1월 달은 어쨌든 시장에서 환원을 했었고 2월 달 같은 경우가 0.6% 정도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하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도 무난하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도 예상치 상회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좀 무난히 지나갈 수 있겠지만 최근에 금리가 튀는 것도 염두에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상회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할 때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 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좋겠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5일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는 것은 보조금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조 정도 최대 얘기를 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에도 53조 원 이렇게 예상치보다 좀 높은 89조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랜드 업황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일에 웨스턴 디지털의 SSD라든가 HDD의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올해 랜드 매출이 31%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2분기에 HDD 가격이 전분기보다 5에서 10% 전망을 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관련된 종목은 SSD 업황 개선했다는 수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머티리얼저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테스트 이런 종목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원익 IPS를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올해의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원익 IPS 하면 삼성전자와 엮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평택 공장의 투자 재개라든가 ADL 장비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의 매출 증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향 신규 수주 금액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원익 IPS가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규모 확대 관련돼서는 오늘 원익 IPS를 콕 집어서 수혜주로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좀 화요일 볼까요? 화요일에는 중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4.9% 수준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잇따라 연간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최근 중국 경제 회복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창원 부장, 중국 1분기 GDP와 경기 사이클은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올해 1분기 GDP가 다음 주 발표가 예정인데요. 블룸버그에서는 한 5% 성장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5%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고 작년 4분기가 5.2%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테인리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4.8에서 5.0으로 연간 추정치를 상향했고요. 모건스테인리가 4.2에서 4.8로 추정치를 상향했고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GDP를 작년 4분기 대비해서 7.5%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5.6%에서 많이 올린 겁니다. 이렇게 GDP 성장률을 다섯 올리는 이유가 최근에 3월 최신 제조 PMI가 5개월 전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올해 1월에서 2월에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해서도 7.1% 증가가 나오고 그리고 올해 초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런 긍정 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만 3월 CPI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도 같은 기간에 0.1%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다만 최근에 경제 지표 그리고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타나서 중국 시장도 지수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대체 중국 경기 언제 회복되냐? 경기 회복 기다리고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중국의 1분기 GDP 발표에서 경기 회복세가 좀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섹터 쪽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중국과 미국이 통화 정책이 다른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총통화를 M2를 기준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이 포함된 M1으로 기준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거의 300조 이하에 달하는 M2 자금이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 형태, 신용 대출 형태로 돈을 풀기 때문에 산업은행이라든가 정책은행을 경유해서만 시장의 돈이 풀려서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기에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중국 경기 회복하게 되면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든가 방한계 수 증가로 인해서 면세, 호텔, 카지노 이런 거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경기에 일부의 회복식으로는 있지만 실물 경기에 지금 중국 경기가 돈이 풀리지 않고 있어서 이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중국 관련 소비주는 지금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직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한데요. 중국 관련주 내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에 주목할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대감이라든가 현상적인 면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 좀 보시면 중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많이들 오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 관련주의 어떤 상승이 도드라지고 있고 데이터 상으로 보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해서 2.1배 정도 증가했고요. 관광 수입 또한 더불어서 2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었다면 주목받는 것은 화장품 화장품 요즘 잘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 관련된 종목도 좋은 것 같습니다. 미용기기 그다음에 그 밖의 여행 항공인데 여행 항공은 좀 별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화장품과 미용기기 쪽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또 얘기를 하면서 내수 활력을 풀어넣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관리인주는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용기기 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선정할 때 많이 빠진 종목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인데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텐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포텐자가 이 동사의 주력 매출, 주력 제품이거든요. 마이크로 니들 RF 기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라겐을 피부에서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이게 지난 1월 달에 한행 컴퍼니가 이 포텐자를 미국의 사이노슈어라는 회사와 같이 함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한행 컴퍼니 사모펀드가 미국에 사이노슈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매수를 했던 루트론과 합병을 해서 그동안 잘 팔렸던 마이크로 니들 RF가 합병된 회사로 통해서 팔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바바라는 의료기기 회사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은 10.2%인데 매출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추후에 어떤 가치라든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더불어서도 신제품 덴설티의 기대감, 중국 진출 기대감 이런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생각해 보신다면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업체 중에 원택이나 비올 같은 피어 그룹보다는 조금 더 빠져 있죠. 제이시스 메디칼이 관심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4월 17일 수요일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일정들이 수요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EU 특별정상회의가 17일에 시작해서 18일까지 양일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월드 IT쇼가 한국에서 막을 올립니다. 목요일에는 실적 발표 일정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로 올해 들어 가파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테크윙이 오늘 1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에 이어서 1분기 실적 리뷰와 함께 주요 사업 현황을 발표하고요. 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사죠. ASML의 실적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 이벤트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이 어떤 것에 집중을 하면서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베이지북은 보통 FOMC 열리기 전 2주 전에 공개가 되고요. 이거는 보통 금리의 어떤 판단은 근거자료인데 보통 미국 내 12개 연방은행이 담당하는 지역의 노동시장과 물가 경제 상황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에 베이지북에서 지난 1월 대비해서 8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히 증가했다고 밝혔고 또 물가 압력은 여전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도 관찰됐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 발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경기 흐름이 상당히 탄탄하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모두 지금 연속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경기가 지금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되면 고금리가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감을 높이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달 들어서 국채금리가 발작 수준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약화된다고 하면 전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4월 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22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는 상황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구두 개입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우리나라도 한은에서 지금 개입 안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서 환율도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로 상단을 1370원 돌파한 거는 처음이라서 좀 지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환율도 튀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4월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EU 특별정상회의도 이제 17일, 18일 양일간에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에 중국 보조금 정책에 맞서는 지원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신재생에너지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EU의 중국 견제 강화 행보, 국내 업체의 반사 이익으로 실질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은 있을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유럽연합이 중국의 풍력터빈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풍력, 태양광,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산업을 지배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이에 반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세 부과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회사들이 크게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어떤 종목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태양광입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SDN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또 유니언, GNC에너지, 유인테스트, 오시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명에너지나 SDN이나 유니언이나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펀드멘탈을 보고 지속적으로 모아서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좀 넉넉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쪽에서 태양광 쪽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7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에는 2024 월드 IT쇼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행사고요. 올해 주제가 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이라고 합니다. 이창원 부장,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떤 혁신 기술들 그리고 또 어떤 업체들이 좀 관심을 받게 될까요? 월드 IT쇼가 올해로 16번째 행사고요. 2008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올해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내용이 혁신과 연결, 디지털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주제로 ITC의 최신 트렌드 및 미래 기술 동향을 소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게 종사자들이 많이 주로 갑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국내외 ITC 종사자들이 방문하고 있고 참관객이 거의 다 바이오 위주입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 관광객들은 좀 많지 않은 그런 편이고요. 주로 참가 업체들이 삼성이라든가 LG, SK, KT 그런 국내 대기업과 통식업들 많이 들어가고 카카오, 네이버, LG, CNS 또 해외 화웨이라든가 이런 총 9개국의 4,258개 기업들이 이번에 참가를 하는데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A, C홀에서 열리고요. 17일을 좀 눈여겨보실 거는 여기에 퀄컴이라든가 카카오 브랜드, 네이버, 클라우드 등의 각 현장의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을 하기 때문에 특히 AI 쪽에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들이 발표될 것이고요. 전시하는 품목들이 이제 기존과 다르게 생성형 AI 기술 및 제품이라든가 AI 솔루션, 이런 AI라든가 온디바이스 기술이라든가 이런 최신 모바일 기술들이 많이 발표가 돼 있고 기존에 많이 나왔던 UIM 드론이라든가 클라우드 기술들, XR 등 다양한 ITC 기술들이 망라에서 나올 거라서 가보신 분들은 관심 있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 월드 IT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쪽 분야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봐서 구경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에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테크윙의 실적 리뷰가 발표가 됩니다. 올해 들어서 가파른 우상향 기조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요. 오늘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곽영훈 대표, 테크윙 실적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56억, 전년 대비해서 1300% 넘는 숫자로 이렇게 증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1분기에는 COK 중심으로 해서 실적의 성장이 소폭 있을 것으로 봤었는데요. 핸들러 장비 또한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1분기에는 업황 회복의 초입 국면으로 극적인 실적 성장을 보이기는 힘들겠지만 분기 단위를 해서 봤을 때 실적 성장 있을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목하는 것이 2분기 내에 월 40대 수준의 큐브 프로브 케파 증설을 완료를 하고 해당 케파에서 생산될 수 있는 큐브 프로브의 가치가 약 1조 원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봤을 때 테크윈의 주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실적이 데이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쪽에서 이슈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 중인 AI 가속기, 마을을 연말, 네이버에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납품의 규모가 거의 1조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우리가 HBM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테크윈이라든가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테크윈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조정시 매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는 이런 말씀 테크윈에 대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요일 일정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유럽 3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5월 MSCI 편입 여부를 위한 종목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현재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리, 그리고 엔캠, HBSP 등이 후보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후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부장님. 4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5월 편출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발표는 5월 둘째 주에 발표가 될 겁니다. 후보군이 공식 발표되고 그러고 나서는 5월 31일 종가에 동시효과 때 편출입이 되는데 예전에는 발표 기대감이 있을 때 먼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요. 보통 패시브 자금을 노리는 액티라든가 퀀트 펀드에서 먼저 자금이 들어온 다음에 편입 종가, 5월 31일 종가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좀 변화가 생긴 거는 발표 날 당기고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반영이, 더 땡겨서 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편입 후보군에 발표가 돼서 편입이 됐다 했을 때 그날 튈 때, 그 튈 때 좀 매도하는 전략이 요즘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때 매도를 좀 하시고요. 만약에 그때 매도 못했을 경우에는 편입 종가, 편입되는 날 종가에 동시효과 때 시장가로 매도하시면 종가 매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될 거고요. 가급적이면 발표된 이후에 내가 매수를 해서 종가 매도하는 전략을 이 전략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요. 예상되는 종목군을 선점한 다음에 발표가 났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알테오제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엔케미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HPSP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제 다만 이제 수급일 동영을 봤을 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선판형될 가능성이 있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된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 편입 예상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목요일에 이어서 이제 금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인도 총선이 막을 올립니다. 6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계 인도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합니다. 인도 총선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커진 상황인데요. 인도 총선을 앞두고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 건설 이슈가 테슬라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창환 부장, 글로벌 자동차 업계 인도 시장 투자 현황 그리고 성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도가 지금 총선이 19일부터 6주간 치러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테슬라와 인도 총리 간에 뭔가 딜이 있지 않겠냐 그런 예상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테슬라 생산 공장이 기가 팩토리를 인도 쪽에 설립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도라든가 인도 정부라든가 테슬라 쪽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냥 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인도 정부가 지난달에 자국의 최소 5억 달러면 한 6,800억 정도 되는데 이를 투자를 했고 3년 이내 공장을 설립하는 외국 기업의 자동차 관세를 종전해 70에서 100% 되는 것을 15%로 낮춘다는 걸 발표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인도 시장의 전기차 신차 판매 침투율이 한 2% 정도인데 2030년까지 30%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대략 7년간 15배 정도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 파이널타임즈가 올해 테슬라가 인도의 직원 파견에서 공장 부지에 좀 나섰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이어서 차세대 전기차의 시장으로 부각이 될 건데 다만 인도 시장은 아직은 좀 작고 그리고 타타 자동차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기 시장은 아무래도 소형차라든가 저가 전기차 위주로 형성이 될 것이고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과 중국을 이는 그런 큰 시장으로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인 현대라든가 기아가 인도 전용 전기차의 현지 배터리 업체인 엑사이드 에너지와 인도 전용 EV의 배터리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건 좀 우려가 되는 게 엑사이드 같은 경우가 S볼트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는데 이 S볼트가 국내 4년간 삼성 SDI와 SK1의 배터리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은 그런 기업이라서 이런 인도 시장을 초기적으로 진출할 때 이런 기술 유출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인도 시장 켜질 경우에는 현대기아라든가 그리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오고 어제 또 급등을 줬잖아요. 현대차와 기아가 시장에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성차와 부품 관련주들 4월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4월 전망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 완성차 부품사 주가 동행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우리나라에서는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완성차의 견주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부품주의 주가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 대비 초과 성장이 가능하고 공정개성 수혜 가능한 부품주를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품주 하면 현대위화라든가 SL, 현대오토웨버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통상 많이 선호하는 종목은 현대위화 그리고 SL 이런 종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오토웨버가 상당히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현대오토웨버를 제가 보는 이유는 1분기 실적은 다소 아쉽게 나와서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부터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I 부분과 ITO 부분에서 성장이 둔화되었던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올해도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2025년에 SDV라고 해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인데요. 성장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도 차량 수도 15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현대오토웨버는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상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부담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는 자율주행 개념도 조금 들어가 있는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개념도 들어있죠. 현대오토웨버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현대오토웨버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통해 승부처가 될 모멘텀과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다음 주 승부처 두 분의 유망주가 공개됩니다. 잠시 후 다음 주 승부처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거래량 위주로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룡평 리조트와 한국특강이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미비한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동전자가 이 시각 현재 44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알리면서 상위권 내에 진입해 있는 모습, 또 조일 알미륜이 비철금속 가격 오름세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시간에서 79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건 파인DNC고요. TJ미디어가 그 뒤를 이으면서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위권 모두 거래량이 미비한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AI 신약 개발 기업인 신테카바이오가 4만 주가 넘는 거래량과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태원물산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우선주와 함께 하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최근 북미 GPU 기업으로부터 AI 가속기용 동박에 추가 공급 승인을 받은 소식이 알려졌는데 정규장에서는 강부합권, 시간외에서는 밀리는 모습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시각 현재 19,4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각 시간에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고 시총이 큰 기업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시각 현재 H&B 디자인이 3.4%대로 밀리는 모습, SATNG가 2%대 내림색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 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두 분의 다음 주 승부 종목 알아보기 앞서서 이창환 부장의 내일장 원원 종목으로 목표가에 도달한 LS 그리고 KNS로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부장, 점검해볼까요? LS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를 드릴 때 몇 가지 드렸지만 그중에 하나가 구리 가격 동행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 수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페루의 최대 구리 생산지인 라스밤바스에서 생산 중단 위기에 나타나면서 오늘 구리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위꼬를 다는 모습들이었고 목표가를 일단 도달한 만큼 차익을 잘 하셨거나 아니면 차익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NS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드라이룸이라든가 반도체 클린음 쪽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주가 모멘텀의 액칭 냉각 솔루션 기업이 부각이 될 거라서 거기에 따라서 급등 나올 땐 차익 하나 말씀드려서 지금은 차익은 좀 늦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다시 급등했을 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S와 KNS로 점검을 좀 해봤고요. 다음 주 승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창환 부장은 토비스 그리고 곽영원 대표는 파마 리서치를 다음 주 승부처 승부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창환 부장의 승부 종목 토비스 어떤 스토리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거죠?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카지노 사업을 토자를 많이 늘리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게이밍 디스플레이 사업 모듈이 동사가 중장에 성장에 들어갔고요. 작년에 미국 시카고라든가 국내 인스파이어 등의 카지노 매장들이 개정되고 전 세계 오스카, 태국 등의 각종의 카지노 사업들이 승인되면서 동사의 카지노형 디스플레이 사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업이 일단은 세상 최대 매출을 경신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동사의 서천공장이라든가 그리고 군국 대령공장의 가동률이 개선되는데 특히 서천공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완공이 돼서 올해 1월 달부터 본격 양산이 되면서 매출이 올해 하나에 온기에 반영이 되면서 전장 쪽의 외향 성장에 기대가 되는데 대령공장 같은 경우가 작년에 가동률이 다소 못 미쳤지만 확연하게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로 출시된 카니발 쪽에 채택이 되고요. 그리고 벤츠의 E11 시리즈 쪽에 E클래스 11 시리즈에 채택이 되면서 지금 베스트 셀링카 쪽에 채택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 성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에 인수한 자회사 글럭 쿼드텍 같은 경우도 충전 관련 컨트롤러가 실적 상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LG전자 북미 수출용의 채택이 돼서 상당히 실적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북증권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을 462억, DS 투자증권에서 503억 정도 보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493억인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해 퍼 7배, 내년에 5배, 2020년에 4배 정도인데 북증권에서는 타겟 PR 11배 정도 줘서 북증권과 DS 모두 다 목표가 2만 4천 원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업사이드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1만 6천 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목표가 2만 4천 원, 손적가 1만 4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곽영훈 대표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우리가 포인트로 볼 점 그리고 가격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작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30%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태국을 중심으로 한 리조널 수출 확대가 하반기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추리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3월 8일에 정확하게 하단을 찍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수급 빈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수급이 좀 채워지면서 모멘텀이 하나씩 하나씩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화장품 업계의 전반적인 반등과 함께 연간 영업이익의 가이던스 상향 등에 의해서 국내에서도 리주 빈엑스의 히트 흐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배수해주면 되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5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데이 양경 코리아 마켓 다음 주 승부처 이창화 보장 토비스 그리고 곽영훈 대표 파마 리서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투데이 양경 코리아 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